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조성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남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 홍성군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지자체 조합 설립을 추진했고 관련 안건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포신도시내 주민자치 활동과 축제 운영, 공원과 도로 유지 등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며 충남도는 오는 3월 홍성과 예산군의회가 규약안을 의결하면 행정안전부에 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